아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못 잡지 난 어 진짜 신기하잖아 호주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나 죽겠네 어! 야! 낫혔다 안 먹어지는 척 했는데 오십쇼 아! 잡았다! 멋있다! 하자마자 죽었어 에에에에에에에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저 개사기 아니니까 저 engineer 백Jan 백뇽 파이러볼 넝 닫 어 니꺼는 변신도 하네 뭐야 이거 뭔스키 어 이거 어떻게 다 해가면 날려라 제발 날려라 날려라 안찍여 어 나갔다 뭐야 어 어 어 어 어 자캬아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파 파이팅 하 經 abord 나 별로 안 좋네 나 갓캐릭이 쓰레기였네 파이팅 파이팅 어이가 없는 게 캐릭터가 너무 안 좋았어 캐릭터가 너무 안 좋네 저기 뭐가 저기 막 뭐 요상하게 막 고개부리잖아 우리 건 뭐야 하고 먹어 이거 이거 아니 왜 뒤로 갔지 우와 느리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어 죽였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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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이래 내가 왜이래 왜이래 이거 누가 이거 가끔 미쳤어 갑자기 아개죽 하기 이뽑 이즈은 도타각을 도 front 도타 기기보 로고 도타각을 읏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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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타각을 후우우우우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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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웅 아 뭐야,아 저긴 안간다지는거구나 뭐야 아 왜 안 던져져 안더아아아 ㅋㅋㅋㅋㅋㅋ 나 하하 대검어 다 나가줄게 내가 으이히히힣 포니나 좋은볼 나줘 나줘 어? 아 호쯔 님이 있구나 어디? 수요? 자 공포게임 뭐였죠? 게임이? 스프라이 오이 피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아 미리 봐야겠다 아 유튜브 먼저 봐야겠네 뭐야 최고의 라운드 여러분 마지막 라운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승리하시면 되죠 맞아맞아 그럼그럼 맞아 아니 다 좋아하냐 내 총자들은 왜 여기서 승리해서 딱 이기면 되지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가근님 어 가근님지 그걸 이깁니까 이겼으면 원래 엄마가 이기는게 지는거랬어요 지는게 이기는거겠지 그래 그거야 정신이 없어 나도 없어 아 유튜브 안올릴거예요 딘딘딘 아아앜 아앜 진짜 파자마자 죽었어 아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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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벌레 잡았다아 벌레 잡았 벌레 아 영감았어 아 저 누구야 개그맹 무적이야 와 말도 하지 마 아 뭐야 뭐지 이거 어 뭐야 저거 비니지롱 공기없어 우리는 왜 공기없어 우리는 왜 공건해줄게 아앜앜 아 나 죽었다 끝났다 나 혼자 나갔네 더 미é owner 힘 내 라 힘 내 라히 힘 내 라잉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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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 아니 하이 하나 둘 짱 드라이어 오피어요 님들 힘내라 힘내라 하나 둘 짱 아니 나 죽은거 다 구멍님이 죽인거 같아요 힘내라 힘 힘내라 힘 힘내라 힘 다 그 힘내라 힘내라 힘 빛나는거 가지고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아주 멋지다 내 내라 내 살피샨다 못다 빛내라 힘 빛내라 힘 빛나는거 맞아 빛나는거 같아 잘할 수 있어 빛나는거 줘요? 어 여기 하하하하하 트로디아 가그님 저기 끝에 빤짝빤짝하고 있어요 맞아 있어 맞아 있어 가그님 무빙 좋다 힘 내라 힘 앞피에 힘 내라 힘 힘 내라 힘 천하님 얼른 응원해요 강원도 interactions 난nel잇 후onut님이 생각보다 잘했네 저 잘했데요 hun 누군가 ss 누가 나 뻐스타댔어 나는 누군적 없어 이번판은 뿅 이거 나 overlay F10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핫당 핫당 재미있었고요 그 패배하신 여러분들은 공소 게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라이오 오피어 주중에 주중에 완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나머지 한 명 한 명 4인 멀티라서 한 명을 더 정해야 되는데 조랭몬을 넣을지 구멍님 가운데고 코렛님 1번 후주님 3번 아니 후주님이 2번 내가 가운데가 나네 코렛트는 3번? 네 코렛트 3번 당첨번호는 중앙? 네 당첨번호는 정중앙 에이 어차피 나 안 돼 아 누가 걸릴까? 나만 아니면 돼 개인적으로 개그몽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한 명이 딱딱딱따라 잡곡하게 빕니다 하나 둘 셋 하나 후주 후주 탈락 코렛트 빰밤빰빰빰빰 바라밤 도왕님 박수가 안 나올 수 없다 진짜 이야 도왕님 도왕님 푸사 신나신거 보세요 와 아따 신나보이네 벌써 재밌겠다 이만케 합시다 아 너무 좋네 아 너무 좋네 자 갑시다 다들 지원하게 누르세요 아 저거 하지 말라니까 또 추방될라 지난번에 저러고 추방되지 않았나? 피그짱? 아 인간이네 나는 인간입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후즈님이네 나 후즈랑 같이 있음 만약 혼자가 되면 후즈님이 괴물임 자기 옆에 있는 사람 말해주셈 노랑이 누구야? 노랑이 누구야 노랑이? 에렌님 하이 다들 방사선 가죠 그럼 에렌님 빨간색이네 하나 잘려보이는게 아니고 이게 전부입니다 저 먼저감 아 아 후즈 믿을 수 있나? 후즈 좀 불안한데? 아니다 림 먼저 하셈 불안함 그러면 내가 전적으로 믿어줌 아 왜 저래 지금 사람 조용한거 보니까 이상한데? 내가 한번 해보고 나는 나는 인간이다 누가 여기 없지? 한명 없는데? 코레트 코레트 아 다 있구나 다 살아있네 아직 탭 누르면 맨나움 아 일단은 다 살아있네 아직까지 괴물활동 안함 총알 제한있어 잠깐 여기 자꾸라 없는 사람 빨강이랑 파랑이 없네 빨강이랑 파랑이 여기 없음 파랑이 음승 여기로 가거든? 왔다 흐하하하 뭐 이런거 구경하고 있어 왜 괴물활동 안하냐? 흐하 괴물 왜 활동 안함 일단 11분 남음 다음 방사능 합시다 검사 둘 셋 넷 다섯 여섯 파랑 파랑 해보셈 페이스바 오키오키오키오키 나는 이제 콜 코레님이랑 코레님 붙어다야지 나랑 코레님은 일단 정상 둘다 붙어다녀야 함 스읍 누가 이물이지? 후즈가 후즈가 여기 검사해보면 나오는데 정상이지 정상이지 나 잠깐만 나갔어 밖으로 어어 차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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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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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노랑 노랑? 주황 뭉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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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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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일야 각인가 각인가 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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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뭉쳐 뭉쳐 일로와 일로와 뭉쳐 뭉쳐 주황 주황 아닌 파랑임 여기 없었음 다들 방 방사능 방화 다시 아 맞다 파랑은 정상이니깐 각은해 누구 죽었어 1 2 3 4 에렌님 일로와 일로와 누구 죽음 코레트 죽음 코레트 죽음 아 왜 자꾸 따라가 아 답답하게 코레트 죽음 코레트 죽음 코레트 죽음 코레트 죽음 하하하하하하하 코레트 깨끗 코레트 죽음 저희 위생 관제실 같이 갑시다 저 따라오세요 따라와 이 불 어떻게 켜더라? 일단 불 켜러 아, 어두워 아 뭐 다 왜 알아? 아, 왜 다 알아? 누구 없잖아 누구 없는데? 위성 과제실 거거 일단 딸강 검사 해보셈 헥 온다 온다 이거, 쏴죽이면 돼요 오는 거 아, 저기서 프리딜 하고 있어! 어 아, 진짜 진짜 못한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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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아AC minute 아, 안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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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 개구멍이라고 또 죽는거 보기로 했을까? 죽는거 보기로 했을까? 안돼 가그가 고민 지금은 나겠지 죽여야지 아 왜 망설여 못봤나봐 아 아 못봤나봐 이걸 저 불 끄어가는 사람 또 죽겠네 아 어떻게 이렇게 둘이 남냐 못이겨 절대 절대 못이겨 이렇게 둘이 나오면 어 그래도 나 준거 봤네 근데 왜 안쌌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 GE 합치면 85다 아... 개웃기네 아니 해소를 하고 있는게 아니고 싸해야지 의심 되면 흐 흐흐흐흐흐흨 흐흐흐흐흫 죽이려 가자 죽임을 당하겠지 아아 아아 둘이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것같은 흫흫흫 착각을 왔네 개물 왔네 왜?! 일부러 훔쳐 죽였어 아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과연 에레리라는 할 수 있을 것인가 아 벼명찬한테 총킬 당할까 흐흐 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 왜 안싸 에레리리이 흐흐흐흐흐흐흐 힘인줄 알아봐 아아 눈물 난다 이제 곧 비명소리나겠지 아아아아아아아아 흐흐흐흫 야, 이게 누가 범인이에요? 자, 여러분. 9으로써 밝혀졌습니다, 가급! 혜진희 마이큐 플러스 엘님 아이큐의 합은 85다. 아, 뭐지? 대체 범인이 누구예요? 아니, 왜 몰라요. 저 죽는 거 봤잖아, 그러면 쏘면 되지. 내가 봤을 때 막 안 쏘는 거야. 난 쐈는데, 엘님이 그래서 뭐지? 부모님이 이렇게 큰 거 있는데? 노란색, 노란색 죽는 거 봤는데? 아, 노란색은 그 검사기 위에서 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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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하이 경비실 아, 하이 주황, 가그 하이 하, 이렇게 모이다니 망했어 죽을 거야 우린 죽을 거야 또 방사선실에 누구임? 두명인데 한명이 된다면 괴물이겠지? 스페이스바 누르고 하면 되는데 14분부터 하던가? 해보세요 아, 또 흩어져, 또 흩어져, 아 나는 갬플을, 갬플할까? 답답해 죽겠네, 오는 사람 다 싸죽이고 추남 정상 어, 격기 하하하하 군대가 참 이게 기다려, 기다려, 이제 이제 보라색, 누구임? 이거 보라가 흙은 거 아닌가? 아니구나 잠깐만, 먹힌 건가? 누구, 죽는 소리 노랑 여기 없는 사람 노랑 검사해봐 다시 깜짝 구석 모모 어 are you? 방금 누가 한명 죽고, 그 다음에 섞여 들어왔어? 방금 방금 누구 죽고 섞여드름 노랑 죽여 괴물임 백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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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끄는거 아냐? 노란 괴물 노란 괴물 뭉쳐 나머지 거기 있지 말고 누구 맞네 노랑 맞네 아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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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 맞아 봤음 방금 이거 푸는거 왕 저기 뒤에서 쏘는거 봐 쫓아 죽여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싸 싸 싸 싸 싸 싸 싸 아 나 총알만 있어도 헤헤 나 먹으러 온다 나 아니네 어딨어 아 투명됐는데 투명한데 이렇게 이렇게 잘 뭉쳐봅시다 따라오세요 총알 못채움 소각.. 소각장 갑시다 소각장이 답이다 청각수는 소각장에 가야돼 청각수는 소각장에 가야돼 한번 태우게 겁도 좀 주고 저 근데 푸는거 어떻게 태우는지 몰라 내가 밥 먹고 가 야 맞나? 이거 어떻게 쓰는거더라? 어떻게 쓰는거야 근데 이거? 소각은 언제 할수있어? 소각은 언제 할수있어? 소각은 언제 할수있어? 경계하다가 보이면 안으로 트샘 벼렁체도 살듯 저것도 탐 아따 아따 안으로 벽아 준비중이야! 미치 그래 언제 하는 거야? 언제 되는거에요 이거? 우리 우매한 중생들 내가 살려야지 밖에 있다가 혼자 산다 그냥 어차피 저 사람들이랑 따로 있는게 좋아 도움이 안될꺼야 오히려 개그는 또 가그같거든요 아니 가물가그인가 정비시감은 타나있다고? 불 켜준다 우리 멍청이님들을 위해 내가 불 켜준다 무빙 으응 호즈가 피그장을 죽였습니다 아 왜저래 하아 아 왜 팀킬 해 답답해 죽겠네 왜해 팀킬을 하아 하아 잠깐 시작 안좋아 오네 하아 이거 총알 채울 수 있나? 총알 어떻게 채우지? 그냥 살아있는 분들 열차 도착 하면 튑시다 알아서 나머지는 먹혔네 이게 괴물이죠 하하하하 두명 대답 안하는거 보니 맞네 가그 드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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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가그야 이거 100% 날 못찾을거다 왔다아 튀어 뛰어 뛰어 아이씨 요래요래 으흠 인간도 빠르겠지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흠 천없는데에에에에에에 아아 너무 못해에에에에에에 쓰읍 너무 못해 keh μ 몰 encanta suscribi 캬